혜은이가 가짜뉴스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일명 안자매 안소영앤드 안문숙이 각각 정보부장과 오락부장을 담당하며 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자매들이 완도타워에서 완도의 수많은 섬을 감상하던 중 혜은이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완도 복일도에 아는 지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십오년동안 못본사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안문숙은 전화라도 한통해보라며 혜은이를 부추겼습니다. 혜은이의 전화를 받은 이는 한 남성이었고 애틋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자매들은 남자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친김에 그 사람을 부르자며 즉석 만남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자매들은 황당한 가짜뉴스에 시달렸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안소영은 지인에게 듣기로 혜은이 언니가 죽었다더라 라며 최근 혜은이를 둘러싼 충격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를 들은 혜은이는 근거없는 헛소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막내 안문숙도 혜은이 언니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해 같이 삽시다 멤버들이 제주도 장례식에 참여했다더라 라며 다소 구체적인 가짜 뉴스 내용을 언급하기도 해 자매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혜은이를 둘러싼 별의별 루머에 대해 당사자인 혜은이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안문숙이 처음으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라며 말문을 연 안문숙은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내가 아버지와 똑 닮았다더라 라며 문숙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던 엄마를 추억했다. 또한 자신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종종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안문숙은 유독 지냈던 쌍꺼풀 때문에 동네에서도 유명했다며 그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지난 날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혜은이는 대한민국 이 가수이자 1970년대 후반에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1975년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 부터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 이어서 진짜 진짜 좋아해 파란나라 띠띠빵빵 당신만을 사랑해 감수광 제3안강교 새벽비 등 작곡가 기록 윤과 호흡을 맞춘 곡들이 국민가요 수준의 대히트를 쳐 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가 되었다. 당시 가수들 인기에 척도나 다름없었던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1977년 1979년 가수왕에 오르며 당대 최고 인기 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도 하는 등 70년대 아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이때 이미 5개월 된 딸을 임신한 상태에 속도의 반결혼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성격 차이를 문제로 4년 만에 이혼하게 된다. 딸아이는 전 남편 품으로 갔습니다. 이후 혜은이는 김동현과 재혼하게 되는데 김동현은 초혼이었기 때문에 김동현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만 김동현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1990년 결혼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김동현이 사업을 자주 말아먹으며 m1 혜은이가 덩달아 보증까지 서고 사기 사건도 줄줄이 일으키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한때 빚이 200억 가까이 된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는 세간에서 김동현이 혜은이를 고생시켰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는 편이다. 2019년 7월에 김동현과 혜은이도 이혼했습니다. 이후 혜은이는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1979년 초에익산에 살던 소녀 팬이 혜은이를 만나려고 무작정 상경 방송국 앞에서 한 달을 버틴 끝에 혜은이를 만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해프닝은 mbc의 재현 프로그래밍 타임머신에서 혜은이 언니 사랑해요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로 극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에피소드 말미의 타임머신 제작진이 혜은이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이 소녀 팬이 혜은이를 만났다는 잡지에 실린 기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혜은이 본인도 이 기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1월 EBS에서 싱어즈 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혜은이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김동현님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김동현님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좋은 아는 소식으로 뉴스에 오르막 내리막 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을지 상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에 김동현님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김동현님이 미안한 마음에 혜은이님에게 계속 이혼을 말했었고 혜은이님은 계속 참아보자면 김동현님을 다 독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을 했지만 오랜 세월 같이 살았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을 만큼 지금도 마음으로는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수 혜은이님에게는 1984년에 결혼해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지만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고 30년 만에 딸을 만났다고 합니다. KBS 1TV 가요 무대 스페셜에 출연한 혜은이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9일 비디오스타 200회 레전드 특집 회자미 관광 특집에 출연한 혜은이는 처음부터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된 게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소녀가장이 돼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뷔 때부터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개인 시간은 조금도 없이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마치 기계처럼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노래할 때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타고난 목소리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뒤늦게 가수로서의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30년 만에 홀로서기를 결정한 뒤 가수 혜은이를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인간 혜은이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또 김동현이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안 한 이유가 혜은이가 아들을 임신해 입더드로 아무것도 못 먹고 링거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을 때 김동현이 꽁치캔으로 꽁치김치찌개를 만들어줘 그것으로 막달까지 버텼다고 한다. 아마도 김동현의 그런 마음에 이혼을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자궁적 출수술을 받아 우울증이 왔을 때 김동현이 많은 위로를 줬다고 한다. 가수 혜은이는 아름다운 얼굴에 청량한 목소리까지 방송계는 물론 군부대까지 사로잡을 만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혜은이는 이런 행복감을 누릴 새도 없었습니다. 19살 때부터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후 혜은이는 1984년 3월에는 연상의 사업가 최 모 씨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최 씨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혼 5년 만에 결국 이혼하게 된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전 남편의 학대가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언급됐습니다. 혜은이는 지난 7월 방송된 KBS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 이혼의 아픔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혜은이는 당시 방송에서 기혼할 때 딸을 데려가지 못했다며 딸과 헤어진 후에 비가를 녹음했는데 너무 울어서 그 감정대로 녹음하지 못했다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노래만 그만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혹시 딸이 내 얼굴을 잊으면 어쩌나 싶어 계속 활동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혜은이는 전 남편과 이혼 후 2년 만인 1990년 배우 김동현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김동현과의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무려 20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 지난 2017년 방송된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혜은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방송도 못했다. 방송을 하면 시간을 많이 뺏겨서 돈 버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라면서 아침에도 어디서 노래를 하라 그러면 노래를 했어야 했고 드레스 하나 해 입을 돈을 안 주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혜은이는 그 당시에 집안도 다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철양하고 비참했겠냐 죽으려고도 했고 한국을 떠나 도망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김동현은 이후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가수 혜은이님은 아직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것은 행운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래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